연구를 시작하고 나서요. 제가 2011년도에 유학을 가서 통계학 그리고 머신러닝을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뚜렷하게 어떤 연구 목표도 없었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 책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연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알파고가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하는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흥미롭게 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박건웅입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핫한 키워드죠? 자 인공지능이 뭐 저희가 키워드를 주면 그림 전혀 그리지 못하는데도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고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글도 잘 쓰게 해서 심지어 숙제도 대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세상을 바꾼 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자 발표에 앞서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는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나요? 네 카카오톡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친구가 아니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떤 도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고 도로가 없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많은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과제는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혹시 아세요? 네 따릉이는요.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자전거를 빌리려면 대여소를 가야겠죠. 그럼 대여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곳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위치가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쓸 것인가 제가 그것을 예측해서 대여소 약 천여 곳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연구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방향성 그래피컬 모델을 제가 주로 연구합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A가 B의 원인이다. 혹은 A가 발생하면 B가 발생할 것이다. 자 이걸 이용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저희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요. 산불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럼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 이 산불은 번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혹은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혹은 너무 건조해서 자연 발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저희는 인과 발견이라고 하고요. 요새 AI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과 발견을 지금 풀어내는 수많은 연구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표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발표는요. 제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은 또 무엇인지 또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또 그 한계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데이터가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인공지능의 원료로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때요?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걸 원료 삼아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올바른 예측,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우리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데이터를 얻으려면요. 뭐 시간을 들여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굉장히 소수의 데이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자발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루도 아니고요. 우리 1분 동안에 유튜브 유저들이요. 300시간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1분 동안에요. 트위터, 지금 X죠. X의 유저들이요. 약 33만 건의 글을 쓰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듯 우리는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왜 인공지능의 원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데이터가 많으면요. 저희는 스마트팜 혹은 스마트팩토리를 올바르게 운영을 가능해요. 그게 있으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또 마케팅 데이터가 많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 또 어떤 물건을 동시에 같이 구매하는지도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광고를 보고 이 물건을 샀는지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매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이 사람에게 팔려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겠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기업에서 알아서 추천까지 해주니 더 좋겠죠. 자, 이렇듯이 고객 만족도 향상, 데이터 기반 혁신도 이뤄낼 수 있어요. 또 데이터가 많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사건들, 위험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또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데이터, 이것 말고도요. 우리 친숙하게도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최적의 스포츠 전략도 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스포츠는요. 야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야구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농구입니다.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선수 누군지 아세요? 네, 스테픈 커리입니다. 현대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죠. 흔히 양국 농구라고 하죠. 자, 이 선수 뒤에 보이는 그림이요. 각 위치별 기대, 득점을 나타내요. 여기 농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농구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골대 근처에서 슛을 쏴서 성공시키면 저희는 그것을 2점으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멀리서 쏴서 성공시키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점으로 인정해줘요. 하지만 가까운 데서 쏘면 성공 확률이 높을 거고요. 멀리서 슛을 쏘면 성공 확률이 떨어지겠죠. 자, 이 선수는 3점 슈터니까 이제 골밑에서 성공 확률이 5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점 곱하기 50%에서 골대 가까운 곳에서의 기대, 득점은 1점이 될 거고요. 자, 3점 슛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져서 4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의 기대, 득점은요. 3 곱하기 40%, 즉 1점, 2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선수 한정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슛을 쏘는 것이 팀의 도움이 될까요? 혹은 득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3점이겠죠. 자, 과거에는요. 우리 데이터를 스포츠에 이용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05, 06 시즌. 이 스태커리의 스탯이 아니고요. 통계가 아니라요. 모든 선수들의 통계, 그 기대, 득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빨간색은요. 기대, 득점이 1보다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주황색은 1 근처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파란색은 1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빅데이터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느낌이 좋은 곳에서 슛을 시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도 근데 데이터를 보면 골대 밑이 가장 기대, 득점이 높고요. 그 다음이 3점, 그리고 중거리 슛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아, 중거리 슛은 기대, 득점이 좋지 않구나를 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1620 시즌의 선수들의 기대, 득점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골대 밑과 3점 라인의 기대, 득점이 1 이상인 걸 볼 수 있는데 중거리, 파란색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전략적으로 여기서는 아예 슛을 던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지 제가 이제 경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 NBA 파이널 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여기 이 영상에서 보셔야 되는 건요. 아, 이 선수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서 슛을 시도를 했는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슛을 시도하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스텝 커리였고요. 3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팀은 뭐 다를까요? 자, 농구의 최적 전략은 기대, 득점이 높은 곳에서 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자, 상대 팀도요. 3점 슛을 시도하고 성공했습니다. 자, 실패했죠? 자, 참고로 이 영상은요. 제가 3점 슛 하이라이트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유투를 제외한 모든 슛 성공한 것을 다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자, 스텝 커리는 여전히 3점밖에 안 해요. 물론 이것만 하진 않지만요. 골밑도 시도합니다. 자, 상대 팀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골밑 슛을 시도하죠. 왜? 이게 가장 승리할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기들이 대부분의 경기들은 기대, 득점이 높은 위치에서 슛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데이터가 우리가 세상을 읽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우린 무슨 기대를 해요. 우리 막 흥분되죠? 데이터만 있으면 기계가 이를 대신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항상 일을 해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기계가 이를 대신해 주면 물건이 이제 다 공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계한테 일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이 운전이 있습니다. 자, 운전은 사고를 안 내고 앞으로 잘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도로를 잘 인식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차인지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밟고 가도 되는 쓰레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을 기계에게 주고요. 자, 인식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이게 뭔지 아세요? 초밥입니다. 연어초밥, 광어초밥, 참치초밥이죠. 자, 이런 그림은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식당 가면 맛있는 음식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거라서 기계가 이것은 아주 잘 인식했다고 해요. 자, 오른쪽 아래 있는 그림은 어때요? 이거 초밥인가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한화 이글스 야구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팬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런 초밥색 옷을 입고 일렬로 쭉 늘어앉아서 절을 하는 사진. 흔할까요? 흔치 않겠죠. 그러니까 기계는 이걸 뭐라고 인식해요? 연어초밥. 자, 그럼 운전을 해. 앞에 연어초밥이 있어. 밟고 갔어. 아, 사람이었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데이터는 있구나. 그러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실제로 많은 성공을 거뒀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한국 한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알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둬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자, 당시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는 바둑이라는 게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계가 결코 인간을 이길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대1로 이겼죠, 인간을. 자,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파고의 진화형이죠. 자,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가 100번의 경기를 가졌어요. 자,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더 늦게 태어난 알파고 제로가 100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게임만 잘하냐? 체스 잘하고 장기 잘하고 바둑만 잘하냐? 아니죠. 자, 요새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 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 설명만 해주면요. 그림도 그려줍니다. 대표적인 게 달리가 있고요. 그 밖에도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주고 난 이런 줄거리로 소설 써줘 하면 글도 써주고 제 입장에선 제안서 써줘, 제안서도 써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GPT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공지능 생각보다 쉬워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요. 다 무료로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한 학기 정도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으면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자율주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게임처럼요. 잘 운전을 해서 주어진 장소, 빨간색 박스로 표현된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듯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너 잘못했어. 다음에 좀 잘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잘해나가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 영상 오른쪽 아래에 보면 어템트라고 보이죠? 여섯 번. 자, 여섯 번 시도할 때 보면은 차를 계속해서 부숴먹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네모난 박스 보이실까요? 빨간색 박스. 거기에 넣는 게 목표인데요. 한 번도 넣는 걸 못 봤죠. 자, 차를 만 대 이상 부숴먹었습니다. 어때요? 못했는데. 20만 대 부숴먹으니까 어때요? 이제 슬슬 들어오긴 하죠. 근데 이게 결코 효율적인 주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제 주차를 적어도 성공은 하고 있죠. 자, 이것을요. 20만 번이 아니라 200만 번 하면 어떨까요? 더 잘하겠죠? 어느 순간은요. 베테랑 운전사만큼 운전을 잘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인식과 이미지인식도 잘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면 우리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자, 이 물건 계산하려면 바코드를 찍어봐야 되죠. 이게 얼마인지. 그렇죠? 앞으로는요. 이제 어떤 위치에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기만 해도요. 인공지능이 이게 어떤 물건이니까 얼마입니다. 라고 말해줄 거예요. 훨씬 편리해지겠죠. 마찬가지로요. 음성인식도요. 여러분 이미 그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하시죠? 여기 있는 KT 기가지니, SK 텔레콤 누구?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뭐뭐야 오늘 날씨 어때? 아침에 눈 오다 비옵니다. 이런 얘기 해주겠죠. 이런 거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인공지능은 무엇을 학습하려고 할까요? 자, 인간의 오감을 생각해 보면 편해요. 인간의 오감은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자, 음성인식, 청각 이미지인식, 시각 다음에 뭘 정복하겠어요? 후각, 미각, 촉각일 겁니다. 자, 인간처럼 이렇게 오감을 전부 다 정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까요? 인공지능은 뭘 만들려고 할까요? 혹은 우리는 뭘 만들고 싶을까요? 자, 이것도 이동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전화도 없어. 어떻게요? 뛰어가야죠. 그거보다 빠른 건 말일 거예요. 그 뒤에는요. 자동차가 개발됐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런 자동차. 옛날에는 이게 걷는 속도랑 똑같았대요. 그래서 자동차 누가 타? 이랬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왼쪽 아래에 있는 현대적인 휘발유로 달리는 차가 나왔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300km까지 달리죠. 인공지능 우리의 오감 다 이제 학습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어. 그 다음 자동차는 뭐겠어요? 자율주행? 이럴 수 있죠. 자율주행은 뭐 우리가 꼭 느껴야 돼요. 필요 없죠. 안녕? 난 타요야. 예, 결국 우리는 타요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타요만 있으면요. 애가 오면 오늘 학교 가니 물어봐. 태워줄게. 힘든 일 있어? 토닥토닥. 잘할 거야. 다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계속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념만 먼저 설명드리면 인간이 가진 지적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기술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뇌에 해당하는 브레인은요. 머신러닝이 담당합니다. 자, 그 뇌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딥러닝. 딥러닝은 주로 예측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분석 패턴과 현재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럼 데이터를 먼저 구해야겠죠. 데이터 구하려면 실험을 해요. 실험은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럼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이 조금밖에 없는 걸 어떻게? 소중히 써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의 맞춤형, 가장 좋은 최적의 모델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면요,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컴퓨터는 뭐 그냥 돌아가나요? 전기 필요하죠? 그래서 전기. 결과가 좋으면 거기서 멈추면 되고요. 나쁘면 데이터를 더 얻어야겠죠. 이런 순환식으로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다면요. 지금은요, 어때요?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많아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 질문에 충분히 응답할 만큼 복잡한 모델을 쓰면 돼요. 이제 예전처럼 머리를 맞대고 모델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델이 너무 복잡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걸 학습하려면 무엇이든 계산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왔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대용량 전기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의 인공지능의 성공은요. 사실 하드웨어의 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더 정확해지겠구나. 그럼 더 복잡한 모델,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넣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겠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 생성 모델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초기 언어 생성 모델은 버트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버트는 실험 데이터를요. 2.5 곱하기 10의 9승계를 썼다고 해요. 그 다음 세는 언어 생성 모델은 GPT2예요. 버트보다 4배나 떴었고요. 10의 10승. 자, GPT3. 거기에 10배를 떴었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GPT4는요. GPT3보다도 당연히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우리 추측합니다. 기타 모델 복잡도 측면에서 보면요. 자, 버트는요. 0.34 정도의 복잡도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GPT2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B 해서 5배 더 복잡하고요. GPT3는요. 170B예요. 100배 더 복잡해진 거예요. GPT4는요. GPT3보다도 적어도 100배 이상 더 복잡해질 거라고 졌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는 걱정 없어. 데이터 더 넣어. 더 복잡한 모델 만들어. 그러면 인간처럼 사고해줄 AI 변호사, AI 의사, AI 과학자 다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기술의 한계점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는요. 지금 이런 친환경 시대 재생에너지 쓰라고 하는데 전기는 뭐 무한정 생산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요. 제가 인공지능의 주요 문제점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데이터 신뢰성. 두 번째가 예측의 신뢰성입니다. 데이터 신뢰성을 나타내는 문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모델 프로그램이더라도요. 애초에 쓰레기 넣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예측의 신뢰성은요. 우리 더 복잡한 모델 이런 거 쓴다고 했었잖아요. 예측의 원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테스트 아래 체온을 쟀어. 그런데 갑자기 체온을 넣는데 인공지능이 당신은 정신병에 걸렸으니 격리시킬게요. 당연히 저는 왜 물어보겠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데이터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는 데이터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누가 생산한다 그랬죠? 사람이.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누가 생산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즉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 접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의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후진국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의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왼쪽은 서구식 신부니까 아주 잘 인식을 했는데요. 오른쪽은 인도식 신부죠.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바꿔서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자신 있게 피자, 햄버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좋은 평을 남길 테니까요.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 실제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공지능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와 영상을 통해서 여기 있는 배우들을 데이터로 입력해요. 생각하는 한국인의 얼굴이 있겠죠. 그래서 만나서 자, 그분들의 추론이 틀렸나요? 합리적인 건 맞아요. 그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 얼굴이 저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분들의 예측은 틀린 건 확실합니다. 네, 실제로도요. 데이터는 많이 오염이 쉽게 돼요. 자, 그 예를 대한민국 성인 키 조사 응답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키 169인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170인 사람 손 한 번. 네, 그래도 좀 있네요. 자, 이렇듯이 사람들은요. 쉽게 반올림합니다. 171인 사람은 반올림을 안 해요. 179도요.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걸 꼬집은 독일 사람이 한 번에 실험을 합니다. 수레에다가 99개의 핸드폰을 싣고 도로를 걸어가요. 그러면 구글 맵,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이버 맵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요. 그래서 실제와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오염이 되니까. 자, 여기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주변에 차 한 대도 없죠. 사람들은 지나다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길로 만약 차가 간다면 길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어때요? 빨갛게 변한 거 보실까요? 네, 이 빨갛한 뜻이요. 길이 꽉 막혔으니까 이 길로 가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혹은 의도적으로 또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자, 다음 물건 중에 기저귀 옆에 진열했을 때 더 잘 팔리는 게 무엇인지 네가 한번 맞춰봐 라고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맥주. 잘하시네요.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자, 이 아기는 누굴까요? 제 둘째입니다. 못 맞추시죠? 네, 범준이에요. 자, 여기 하면 맥주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데이터 상으로 한 고객이 기저귀와 맥주를 동시에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은 잘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왜?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기저귀를 아기가 가서 삽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가서 사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기 거 사는 김에 내 것도 사야지. 이러면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해서 어? 아기가 맥주를 좋아.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나? 이런 건 아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의 현재의 인공지능이 잘못하는 것은 인과관계 추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예를 준비했습니다. 월별 익사 사망자 수와 아이스크림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환자 비율과 아이스크림 소비량이고요. 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달은요. 익사 사망자 수가 높고요. 마찬가지로 환자 수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잘 안 팔리면요. 익사 사망자 수가 낮고 마찬가지로 환자 수도 적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아프는 거 싫죠. 죽는 것도 싫잖아요. 예측은 쉽게 하겠지.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니까 환자 수가 늘어나네. 자, 정책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팔지 맙시다. 어때요? 줄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늘었을걸요. 자, 여기 있는 왠지를 알아야 돼요. 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죠. 더우니까 물에 들어갔고 물에 들어갔으니까 익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이제 금지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은 더 더워요.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어때? 더 많이 빠져 죽겠죠. 잘못된 거죠. 자, 어떤 경우에서 특히 우리 과학에서는요. 예측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AI는 어떤 AI가 필요해요? 해석 가능한, 그냥 설명하는 걸 떠나서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 해석 가능한 혹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AI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알고리즘이 알아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 너는 폐렴일 확률이 70.1%입니다. 가 아니라요. 진짜로 내가 이 부분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70.1%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AI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건 주로 인공지능이었고요. 인공지능은 기계의 인간지능을 구현해서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주로 예측에서 그 예측을 위한 복잡한 모델을 빅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터로 학습하여 인간의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AI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건 오염되거나 편향된 데이터 혹은 너무 복잡해서 해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세대 AI는 뭐죠? 타이온가요? 아니죠. 네, 타이온는 당연히 만들 건데 더욱 정확한 예측,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데이터 우연, AI 편향, 해석 불가, 개인정보 침해, 에너지 과소비, 보안 취약성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다음 세대 AI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AI를 연구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 통계, 다른 기초 지식들은요. 예측하는 데 이미 있었고요. 자, 그런 지식들이요. 앞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데 충분히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 했으면 이미 해결을 했을 겁니다. 지금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AI를 위한 기초과학이 필요합니다. AI for mathematics, AI for statistics. 자, 그 중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학은요. AI 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과 응용을 위한 기초과학으로서 미래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과학 어려워, 수학 어려워, 통계학 뭐야 저거? 이럴 수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만 남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AI가 없던 시절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AI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서 성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계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노력해서 작게 있는 통계학, 머신러닝, 좀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같이 한번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박건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세상을 바꾼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그 제목에 아마 대부분 이제는 공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현직 연구자로서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강연을 해주셨다는 거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 제가 뒤에서 좀 들어봤는데 일단 연어초밥 나올 때 굉장히 반응 좋았고요. 또 타요 나올 때 그리고 키 통계 얘기할 때 아, 이 얘기구나. 바로 다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사전에 강의록을 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여기서 라이브로 들어보는 시간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사전에 들어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금 사전 질문 중에 정우빈님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인데요. AI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을 때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AI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강대국이 있다고 하면 그 강대국은 항상 약소국을 침략하려고 할까요? 지배하려고만 할까요?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옵티마를 했을까요? 최선의 전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더 약한 나라들도 계속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AI가 우리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고 할게요. AI가 우리를 꼭 지배하려고만 할까요? 더불어 공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AI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을 모든 면에서 다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바탕으로 딱 의견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믿음이 가고요. 또 다음 사전 질문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다음 사전 질문 답변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요?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목적이 궁금하다고 김동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발표 안에 있었던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자체, 개발자로서는요. 개발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은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요. 우리 대신에 일을 해주는 것. 그래서 생산성 올라가고 나는 누워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기계가 알아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침대도 좀 좋은 거 사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진짜 최종 형태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AI가, 기계가 대신 만들어줄 거라 모두 공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인공지능, 특히 대부분의 기술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 않나 그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에 선정되신 제가 성함 불러드렸는데 그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데요. 무려 신상 곰 인형입니다. 오늘 강연 종료 후에 사전 질문 답변에 선정되신 분들은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본인 확인 후에 그 소중한 굿즈를 좀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밖에도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질문해 주셔도 선물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열기를 조금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들고 나왔어요. 현장에서 질문을 해 주셔도 샤 있구요. 여기 SNU 있는 혹시 마크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건 아니죠? 신상 곰 인형 상당히 소중한 곰 인형이라서 현장 질문 해 주시는 분들께는 무려 마이크를 드리면서 바로 드립니다. 곰 인형을 지금 열기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불이 켜지자마자 여기 바로 앞에 들어주신 여기 사행 2열에 지금 맨 끝에 이쪽 여기로 돌아오시면 그분 맞습니다. 끝에 까만 옷 입으신 선생님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 그 아까 초반 내용 나왔던 거 그 데이터에서 해석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한계가 극복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은 예전에 이제 빅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틀렸다. 이미지 인식을 잘 못했다. 근데 현재는 잘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예전에 그냥 빅데이터만 가지고 많은 데이터 넣어가지고 비슷한 것을 분류해서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잘 안 됐고요. 하지만 딥러닝이 사실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을 굉장히 잘하게 됐고 이제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인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은 할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해 주신 분들은 마이크를 드리거나 수거할 때 이 순후곰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기가 뜨거워서 죄송한데 손을 다 내렸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으셔서 그러면 제 권한으로 하나, 둘, 셋! 정말 저기 2열에요. 2열 1행에 지금 손으로 5 만들고 계신 약간 주황색 옷 입으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에도 기회 있습니다. 네 제가 돌아가면서 드려볼게요. 그 로봇 AI도 이제 인간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AI도 이제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괜찮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AI도 이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뛰어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AI가 인간을 왜 못 뛰어넘느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학습을요. 인간이 주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하는 방법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을 익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누가 줘요? 사람이 주겠죠. 사람도 절대 못 푸는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아마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인 거고요. 수학 문제는 또 달라요. 수학은 지식을 잘 조합하면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I가 할 수 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식들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거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AI가 조금 더 빨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물론 다른 과학자분들은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AI는요. 인간, 인간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역별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술 정도까지 다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AI가 데이터 센트릭 AI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도 결국 사람이 준비하고 또 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의 조금 디펜던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2층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음성을 쓰시면 약간 반칙입니다. 저요가 나왔어요. 그런데 열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층은 저 2열에요. 2열 거의 맨 뒷자리에 손을 막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2열 뒤쪽에 약간 회색이신 것 같은데 네, 오른쪽 끝에, 네, 맞습니다. 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끝자리, 네, 복도 바로 옆, 네, 맞습니다. 그분 회색인지 어두운 옷 입고 계신,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1층 분들은 보이시지 않아서 네, 음성을 아주 잘해주시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식까지 다 학습을 하면 감정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자, 감정을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도 우리가 어떤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로 인식한다면 지금 현재 AI는 예측을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인간의 지식 넣으면 그 감정을 예측할 거고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감정이 데이터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있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와 똑같이 AI가 행동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2층에 계신 분은 교수님이 답변 주실 때 끝까지 서 계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 계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게 제가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들 이제 열성을 갖고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 강연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우, 저 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이 이 강연 준비하시느라 정말 힘드셨다는 걸 제가 아는데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